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구요 오늘부로 우리 VIP여님들 기준으로 했을 때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 여러분들 제가 자주 언급드려서 알고 계시죠 자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아 막 90 한 2% 88% 왔다갔다 하다가 100% 좀 언제 넘나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100%를 돌파를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몇 개 있었는데 자 이 종목도 100%를 목표 삼아서 한번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종목도 오늘 한 22%대 종가 기준으로 22% 상승 마감을 좀 보이고 있고 빠르게 또 10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100%라는 기준이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종목마다 쉽게 100%가 나오는 유형도 있고 좀 어렵게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뭐 다 다릅니다 전부 다 다른데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주식을 한 번씩 투자하다 보면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에이 뭐 고작 100%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 카카오를 진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몇백 프로 수익이 나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분들 앞에서는 살짝 민망합니다만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시즌 같은 경우에도 170% 리딩 기준이에요 최종 익절 기준으로 170% 정도 수익 실현했고 올해에도 뭐 100%는 조금 못 미치더라도 삼성 엔지니어링을 뭐 적게는 90%에서 많게는 120%까지 연초에 챙겼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여러가지 테마적인 종목들 맥스트, mpc 등등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막 70-80%대 수익을 많이 챙겼었죠 바짝 최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정말 많이 챙겼고 mp도 한 70-80%대 이처럼 테마적으로 한다면 100% 이상을 또 쉽게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테마 말고 진짜 가치 투자 관점 테마로 들어오는 것들은 테마로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시세가 내어주고 또 후다닥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100% 이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가 버겁죠 카카오 같은 종목도 100%대 상승이 나오면 그 이상 쭉쭉쭉 끌고 갈수록 돈이 더 커지는 구조 그쵸? 어제 사서 오늘 팔면은 누구는 10%만 수익 보지만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어제 대비해서 오늘 10%가 올랐더라도 나는 가격을 너무나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수익이 더 커진다라는 점 이게 가격의 이론, 복리 이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종목들은 진짜 좀 잘 싸게 사들여서 좀 버텨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계좌를 구분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버텨야 될 종목들은 버티는 게 돈이 되는 거고 회전률을 높여야 되는 거는 회전률을 높여야 되는 거고 이거를 각자 성향에 맞게끔 계좌에다 넣어둬야 되는데 이걸 자꾸 중구난방으로 다 섞어버리고 기준이 없으면 돈 벌기가 힘들단 말이죠 벌써 지금 중장기 계좌 한 1억 이상 수익을 달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시드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내 계좌에 찍혀있는 지금 파란색, 빨간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이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정말로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시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관심을 갖기 전까지는 단가관리와 비중관리만 해주면 된다 그 밖의 나머지는 알아서 시장이 만들어준다 그쵸? 시장이 말하고자 하는 거에 가면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장은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의 단일과 매매가 시작이 되는 4시가 막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답답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는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뭐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성장성이 가파른 종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좋다 그쵸?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성장성이 가파른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해주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카카오니까 보유하자 이게 아니고 시장에 그래도 시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 종목이 정말로 수익이 발생 가능한 종목이냐를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대형주라 해서 무조건 다 수익 보는 거 아니에요 대형주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 제2의 코리아 서키트 코리아 서키트의 주가를 보셨나요?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줍니다 VIP 회원님들이 이런 데서부터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100%를 돌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수익 인증이 중간에 없으면 괜히 또 저 방은 돈을 못 벌고 있나봐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근데 이제 매도를 안 했으니까 매도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매도를 아직도 안 해서 근데 이제 100% 돌파 기념으로 좀 인증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회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소개해드렸던 동진쌤의 캠도 수익 잘 챙겼죠? 코리아 서키트 104%, 102% 그쵸?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101%도 있으시고 서키트 63%도 있으시고 LG 노텍 70%대 여기도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도 있으시고요 코리아 서키트 75%, 101%, 103% 여기도 어디 갔어? 96%, 111%, 100% 그쵸? 살면서 주식 투자하시면서 100%라는 수익을 계좌에 찍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으셨어요 근데 그걸 100%를 찍더라도 제대로 돈을 버신 분들은 없어요 회원님들의 수익금이 어때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시원시원하죠 금액 자체가 시원해요 어떤 분들은 2억까지도 있어요 여기 지금 100%에 130만원 460만원, 390만원 그쵸? 이런 식으로 100%대가 나왔을 때 금액도 커야 될 거 아니에요 한두 주 들고 있다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68% 1700만원 85% 500만원 그쵸?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저도 우리 회원님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신 덕에 이런 성과가 또 나타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바짝 어제,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땠어요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좋지 못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이 변수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치명률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에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백신 다 맞았으면 나가서 놀아라 이런 식으로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치료제도 이제 좀 있으면 화이자 치료제가 약국에서 무상으로 또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 소식은 그렇게 크게 전해져오고 있지 않지만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도 생각보다 효과가 좋다라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변수가 이제 슬슬 악재가 걷어지고 있는 거죠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장일 때 최근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렵다고 느꼈던 점이 뭐예요? 실적주, 나름의 실적주, 우량주 이런 건전한 기업들을 투자를 했는데 돈을 잘 못 벌었단 말이야 근데 그중에서 실적적인 퍼포먼스가 크게 나타나고 현재 시장의 트렌디한 종목들은요 거짓말 안 하고 지금으로부터 100%가 돌파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이 매수가를 어디에 잡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중에 우리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 이미 VIP 회원님들은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12,000원에서 24,000원만 가면 따불이야 12,500원에서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싸게 잘 사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게 물론 기다린다는 말을 자꾸 제가 드리는 표현 자체가 너무 죄송스럽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계좌를 구분지어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회전률은 회전률대로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은 또 기다릴 수 있는 대로 이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시장이 주목받고 시장이 트렌디함을 나타내주면 급등이 나오죠 죄송하지만 매도를 단 한 주도 안 했습니다 왜? 주봉을 보세요 아직도 한참 멀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실적이 또 엄청나게 나타날 종목이야 그리고 폴더블 관련된 종목 중에서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고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위메이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뭐라 말씀을 드렸냐 자 10배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을 거면요 어떤 주식을 사라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인터플렉스를 이 중에 두 개를 제가 여기 이 영상에서 오픈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터플렉스입니다 보이시죠? 12월 15일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13,600원이었네요 실적이 어떻게 나타나고 위메이드 같은 종목을 잡고자 하려면 그거를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교육을 다 해드렸네요 그러고 나서 제가 분명히 저때 당시 그랬어요 이거 VIP 회원님들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딱 한 번만 오픈을 할 거다 왜? 계속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면은 VIP 회원님들하고는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종목이 그런 종목이고 좋은 종목이고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이렇게 시세가 나타나고 아직도 갈 길이 멀어서 매도를 안 하고 있고 그죠? 이 종목도 지금 수익권에 있습니다 수익인증? 아직 많이 없죠 왜? 매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32%, 24% 뭐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씩 올려는 주고 계시는데 이 종목 우리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계신 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유하고 계신 단가 12,000대 이런 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따블 이상 봅니다 따블 이상 봐요 12,700원이죠? 따블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죠? 12,500원 단가 굉장히 저렴하죠 중간에 찍어주신 거라서 지금 수익률이 이래요 막판에 VI가 또 발동을 했었죠 이런 느낌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자랑만 해서 죄송하지만요 이거 말을 안 하면 저 방은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돈을 못 벌고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저는 영업적인 부분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또 좋은 거를 알리지 않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기회 없어요 죄송하지만 연말이기도 하고 제가 그냥 기분이 또 좋아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계좌에 단 한 번도 100% 이상의 수익을 본 적이 없다 무조건 저한테 오셔야 됩니다 무조건 저한테 오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올해 다 갔으니까 내년 그 수익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거니까요 아시겠죠? 기존 30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더 드리죠? 자 선착순 50분만 딱 한 번만 진행할 거예요 안 합니다 이제 그리고 카운트다운 50명 정확하게 할 겁니다 주말까지만 진행되고 주말까지 먼저 연락 주신 분들의 한해서입니다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44만원이죠? 플러스 알파로 며칠이 될지는 저는 모르겠네요 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1 플러스 1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선착순 50분만 아시겠죠? 이벤트 기간 언제까지? 12월 26일까지 주말 영상을 제가 오늘 좀 미리 녹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010-221-2353 성함만 문자로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태껏 진행해본 적 없는 이벤트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꼭 좀 참여하셔서 내년 계좌에는 여러분들 계좌에 우리 회원님들처럼 시뻘건 이런 세 자릿수 수익률들 종목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한번 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입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플러스 알파까지 진행되는 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그래도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일단은 성장성이라는 건 확보가 되어 있지만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카카오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자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자 메모장 한번 켜놓고 카카오가 지금 당장에 수급이 안 붙어지는 이유는 뭐냐 카카오를 당장 매수해야 할 아 당장 매수하지 않으면 수익을 볼 수 없다는 이유가 있는가? 카카오 지금 안 사면 돈 못 벌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일단 우선은 성장성은 좋다 확보가 되어 있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 중에 상위 종목 중 실적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종목 탑 3 중 하나다 이 나머지 탑 2는 제가 여기서 뭐 눈치를 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놓고 오픈 드리긴 어렵고요 저도 해피방에 드려야 되는 다른 그런 고급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시세가 자꾸 밀리는 이유 지속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주주 과세 요건 회피 물량 우리가 10억 원을 이제 직계가족 포함해가지고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 대주주로 등재가 되면서 이걸로 이어서 세금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좀 회피하고자 하는 수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2월 28일까지예요 그렇죠? 28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면 그렇게 해당 조건에 맞게 보유하고 계시면 세금을 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억지로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막말로 작년부터 보유하고 계셨을 때 2020년부터 하다못해 아 21년부터 해서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도 지금 물론 시세적인 측면으로는 좀 많이 부진하긴 해도 7만 7천원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 많이 올라온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작년부터 들고 오셨던 분들 작년에는 뭐 세금을 일부 냈을 수도 있고 비중을 줄였다가 추가하고 등등 다양하게 좀 해서 세금을 10%대만 살짝 회피를 했다가 다시 비중을 추가하시는 분들은 평균 단가가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5만원대 그럼 더블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도 세금을 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올해만 시세를 놓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막말로 저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시세에요 작년만 놓고 보더라도 2만 5천원대부터 7만 8천원대까지 올라왔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주주 가세요건에 걸려 그러면 조금 비중을 덜어놔 그리고 다시 이제 사 연초에 다시 사 그걸 봤자 평균 단가가 그래도 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만 들어서 또 더블이 올라와 그러면은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시드머니가 적으신 분들은 조금 이런 거 갑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들고 계신 물량들이 보유 비중이 크신 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이런 매도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일단은 우리나라의 단독적인 악재라면 악재일 수 있는 수급적인 악재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를 보면서 또 우리가 항상 대형주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에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그죠? 삼성전자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움직여 그러면은 반도체 쪽으로 움직이든지 모바일 쪽으로 움직이든지 삼성전자가 오늘 이슈가 나온 게 뭐예요? 폴더블 쪽 반도체 낸드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폴더블 쪽으로도 해서 내년 폴더블 생산 목표를 1300만대 올해 대비해가지고 두 배를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러면서 삼성전자 제트플립 잘 팔리네 폴더블 캐파 증설 초입기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러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힌지 기존 핸드폰에 없던 힌지라는 부품이 폴더블에는 추가가 되면서 힌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실제로 삼성전자를 통해서 낙수 효과를 보는 기업 중에서 이런 종목 중에서 막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공장을 막 늘리고 설비를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막 긁어 담을 기업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중에 인터플렉스가 있었다라는 이유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퍼포먼스가 어디에 초점이 있냐 적자를 보던 놈이 흑자로 대폭 전환을 한다 여태까지 이런 종목들 위메이드 같은 종목 보시면 적자를 보다가 흑자로 엄청나게 전환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아 막 난리 났죠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올라오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연초에 작년부터 연초에 HMM 적자가 수천억 원대였다가 1조 가까이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6조대 영업이익을 만들면서 2천원짜리가 5만 천원까지 주가가 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게임 종목 중에 데브시스터즈 이런 종목도 적자를 꾸준하게 보다가 흑자로 전환이 되는 시점부터 해서 3천8백원짜리 최저점 20만원까지 갑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종목을 찾아보신다면 너무나 좋은 성과가 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 이 올라가는 폭 자체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폭 자체가 엄청나게 크지는 않지만 나름 임팩트 있어요 때로는 600억 원대 적자를 내던 놈이 내년 내후년까지 얼마? 520억 원대 400억 원대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증서를 또 하고 있고 최근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익이 축소되고 있는 부분은 뭐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다? 이런 부분은 결국에 일회성 비용이다 그래서 똑같은 적자여도 진짜 돈 못 벌고 돈 막 줄줄 세고 있는 적자냐 아니면 좀 일시적으로 그 다음을 위한 투자와 설비투자와 증설의 네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설비투자와 증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냐 등등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러면 카카오 같은 유형은 뭐예요? 카카오 같은 유형은 꾸준한 성장세가 특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번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시계 두드려 봤을 때 사놓고 존보하는 그죠? 편안하게 존보하는 그런 유형인 거고 그러니까 종목의 성격과 성향을 재무제표에서도 캐치를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고 접근을 하신다면 투자에 대한 방향성과 전략이 달라지고 수익도 질이 달라진다라는 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목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VIP 회원님들이 또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 하나 일시적으로 적자를 받던 놈이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미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이렇게 또 나타날 종목인데 이것도 증거금 100%인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아주 따끈따끈한 테마로 묶여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하나 또 있고요 자 이 종목도 이미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출액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도 쭈쭈쭈쭈쭈 엄청나게 퍼포먼스 있게 500억원대에서 900억원대 1200억원대 1800억원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자 이 녀석도 보시면은 250억 130억에서 지금 주가가 딱 진짜 이렇게 빠져있어요 이렇게 지금 기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실적부터 어떻게 돼? 올해 130억원짜리가 내년에 530억 영업이익이 530억 내후년에 1 아니 저기 912억원대 얘도 트렌디한 종목이고 주가 완전 지금 날바닥입니다 인터플렉스 날바닥이었던 것처럼 이런 종목들을 우리 회원님들이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내후년이면은 매출 1조원대 바라보고 있고 영업이 900억원대까지 지금 130억원대에서 900억 몇 배죠? 단순 계산만 해보셔도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런 종목들로 우리는 준비를 천천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단타 칠거 치자구요 단타 종목들 수익 안납니까? 동진쌤이 어제 사서 오늘 고점 9%대까지 수익 나오죠? 중간에 절간만 먹어도 4,5% 수익 챙겨요 그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 챙길건 챙기고 하자라는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 올려드립니까? 안 올려드립니까? 저녁마다 단기 종목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죠? 이런식으로 좀 보자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스토리만 보고 하지마세요 가격만 보고 사는거 아닙니다 주식 그렇게 만만하게 봐선 안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셔서 같이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기업을 분석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식이라는거는 또 뛰는 성격이 틀려요 기업 분석 그럼 기업 분석이라는거는 기본적 분석에 거의 치중을 해가지고 그죠? 기본적 분석에 치중을 해서 사업의 흐름이 어떻고 앞으로 성장성이 어떻고 현재 내부적으로 뭐가 어떠니 저쩐니를 뜯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 주식을 매매해야 돼요 주식이라는걸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주식이라는거는 주식시장 안에서 뛰고 있는 성격과 성향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이 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업일지언정 주식이라는걸로 바라봤을 때 현재 어떻게 묻어나고 녹아나고 있느냐가 또 중요해요 그랬을 때 이게 잘 맞아 떨어지면 주가는 빠바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코리아 서키트도 결국에 진짜 오랫동안 주식 못갔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급등 나오기 전까지 진짜 못갔어요 굉장히 못갔죠 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보세요 130억 130억 벌던 놈이 올해 얼마? 700억 원을 벌어요 내년에 1300억 그쵸? 1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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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대폭 증가를 하는데 그 터닝포인트가 어디야?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에요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인데 작년 실적 올해 실적 좋은데도 못가 주가는 여전히 이러고 있어요 올해 잘 보세요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쓸 전망인데 주가는 역대 최대 주가입니까 지금? 이 상태일 때 못가죠 그죠? 꽁으로 18,000원까지라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이죠 근데 그 뒤에 지금 어디? 이러고 와 있어요 이러고 와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이런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지 제값도 못 받고 있는 종목을 억울한 거를 풀어주자라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후성 볼까요? 후성 우리 단타수장 메인 종목 후성 150%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죠 후성 보세요 작년에 28억 벌던 놈이 올해 470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 1200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그죠? 28억 원이라는 작년 기준에서 내년까지 1200억 원이라고요 몇 배입니까? 몇 배예요 그죠? 물론 최저점 기준이긴 하지만 평균 치료하면 한 3, 4배 정도의 수준이 되죠 후성 주가 못 가요 못 갑니다 21년 중반부 이렇게 올해 실적이 좋다라 그러는데 못 가요 근데 어디부터 실적이 좋아진대요 어디부터? 이 녀석 어디부터? 자 분기 실적 보면 어디부터? 3분기부터 주가는 선반형이죠 언제 사야 돼요? 2분기 때는 늦어도 사야되죠? 여기 6월달입니다 2분기 때는 사야되죠? 2분기 때 10,700원 10,000원 이런 라인을 사니까 어떻게 갑니까? 주가 빠바바박 어디가요? 2만 5천원 찍고 2만 6천원 찍고 2만원에 와있습니다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빠졌으면 30%가 빠졌는데도 현재 지금 우리 회원님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이 아직도 100%예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이 섹터와 산업과 시장 분석만 마치면 게임 끝 주식 어렵게 하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사실 최근에 목 컨디션이 너무 좀 안 좋아가지고 영상을 제가 보통 하루에 한 3개씩 4개씩 올리기도 했었잖아요 요즘에는 단기 관점 그 다음에 시장과 이런 가치 투자 관점으로 하나 이렇게 두 개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청하시는데도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단기 선호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 영상 시청하시면 되고 중단기 관점과 가치 투자 그 다음에 시장 관점은 또 이 영상 보시면 되는 거고 그죠? 사실 그래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업적으로는 어디 가서 안 꿀리는 사람입니다 저도 과거에 제가 다른 업종에서 영업을 20대 초중반부터 했을 때는요 20대 초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아 진짜 저 말 잘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솔직히 말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딱 느낌 안 오세요? 제 목소리 톤과 말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특공대 생활을 했었어요 특공대 생활을 하는데 지피 최전방의 파견을 좀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근데 거기서 이제 장군들 스타들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에서 장군들이나 장관들 이런 분들이 오시면 브리핑을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저는 병사 출신이거든요 병장 출신인데 이거를 브리핑을 너무 잘해서 저를 시켜요 자꾸 그래서 제가 거의 다 했었어요 제가 대신해서 막 브리핑을 했었어요 오면은 야아 막 말 잘한다고 대본도 없으니까 스토리를 알고 막 적 지형지물 저기 북한의 지형지물부터 해서 우리 지피에 있는 아군의 장비 브리핑부터 싹 제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 장관들 앞주머니에서 막 포상휴가 막 나와요 후임들한테 챙겨주고 같이 나오고 막 이랬습니다 저는 한번 나갔다 오면 자꾸 들락날락거리는 게 귀찮아서 저는 일병을 생활 상병 때까지는 휴가를 안 썼어요 저는 그냥 상병부터 다다리 나갔어요 다다리 거의 진짜 그런 식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디 가서도 저는 이 뭐 사실 거만하면 안 되지만 말빨로 꿀릴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영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그쵸 제가 지금 전문가 활동 저도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업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영업적으로만 너무 비중을 실을 때마다 사실 좀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커요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저를 믿고 오시는 회원님들께는 진짜 진지하게 리딩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진지하게 해요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정말 진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니요 막말로 여러분들 평생 리딩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물고기를 제가 잡아드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제 옆에서 평생 잡아먹을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잡는 법도 배워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해 선익 시스템 카카오 후성에 이어서 대박 코리아 서키트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많은 것들 그죠? 많은 것들을 깨우쳐간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내 생에 처음 주식을 단타 선생님이 통해 입문을 했는데 진지하게 소장님 만났더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가르쳐주시는 이런 것들 그쵸? 이런 인생의 전환점 너무 감동적이야 인생의 전환점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제가 정치적인 발언은 좀 자제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면 주식시장 문 닫아요? 안 닫습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거 한번 꿈을 좀 꿔보세요 진짜 주식을 통해서 내가 삶을 좀 여유 있게 주식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있죠 주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인 여유와 자유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이 바라는 꿈 아닙니까? 그 길을 좀 같이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가입비만 받아먹고 싶으면 저 이론 안 받습니다 공 하나 더 붙여요 내 리딩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지금 44만원에 이만큼의 파격적인 혜택을 드려 저는 그럼 이거 진짜 제가 영업에만 목매 있는 사람이면 나 기분 나빠서 44만원 안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주톡 채널 이거 나 따로 하겠다 내가 단독적으로 할 테니까 나 리딩 비용 이거 못 받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아직은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단 한 분이라도 단타수장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나 뭔가 새로운 눈을 떴다 그리고 내 삶이 좀 달라졌다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채널과 단타수장이라는 전문가로서 제 목표는 솔직히 말하면 그거예요 저요? 이 돈 없어도 저 먹고 살아요 죄송하지만 저 이 돈 없어도 미국 주식만 제가 굴리는 것만 해도 저 돈 잘 봅니다 잘 굴러가요 뭐 엄청 막 수백억 자산가는 아니지만 만 40세에 제가 주식 자산 100억을 찍는 게 제 개인 목표예요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처럼만 가면 되니까 저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런 길을 가보면 제가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그래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다라는 거 없이 살아보니 이만한 게 없는 거야 부모님한테도 효도라지 가족들 친지들까지도 제가 어제 고모님한테도 그냥 돈 100만 원 용돈 드렸어요 우리 고모님 이거 시청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나눔 이런 소소한 거 저는 돈 100만 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진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돈이고 소중하고 감사하죠 이런 거를 우리 이런 행복과 기쁨도 같이 좀 느껴보자고요 내년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영업적인 멘트 아닙니다 이거 꺼버릴까요 영업적인 멘트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같이 저랑 한번 내년에는 이 주식으로 힘들고 진짜 그만 징징거리고 주식으로 진짜 돈을 벌 수 있고 경제적 여유와 자유 여러분들의 삶의 그 꿈 에 대한 목표 목적지 가자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 목적지에 가는 버스 운전 기사입니다 제 버스 타시라고요 근데 버스를 공짜로 운행은 못하네 나도 무슨 통운 무슨 운송사에 소속된 기사니까 버스 표값만 끊으시라고요 돈 벌고 싶어서 제 버스는 비싸고 저는 운전 잘하기 때문에 제 차 타시는 분들은 한 10배는 더 내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 정석대로 최소의 비용만 어? 들여서 오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 기분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번에 어 진짜 파격적인 이벤트 처음 해보는 거예요 보너스에 보너스에 보너스를 이후에 처음 해보는 겁니다 선착순 50분 딱 왜냐면 많이 하면은 이거는 또 오히려 저의 가치를 너무 희석시키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들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며칠인지는 글쎄 전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 상담팀장님 재량껏 아시겠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올라갈 우리 단기 매매 영상도 꾸준하게 시청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VIP 회원님들 믿고 따라주신 만큼 좋은 성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기다리고 믿는 거 이거 자체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따라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길로 제가 아주 그냥 뻥 뚫린 차가 꽉 막혀있는데 뻥 뚫린 그 뭡니까 버스 전용 차선을 안전하게 운행하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VIP 회원님 아니신 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